비밀의 심리학. The Secret Life. 일상의 숨은 비밀로 들여다보는 인연관계와 행복. 비밀의 심리학. 마이클 슬리피언. 장아영 옴김. 마이클 슬리피언. 클리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센트워드. 아버지에게서 그가 친부가 아니며 동생마저 또 다른 기증자의 정전을 태어난 2부 남동생이란 고백을 들은 뒤부터 마이클 슬리피언은 비밀과 폭로 또는 고백에 숨겨진 심리와 역할 시점에 대해서 찬착하며 연구를 시작했다. 마이클 슬리피언은 비밀의 심리학을 통해서 마음의 작동방식 인간관계에 스스로 바르고 이제 돌아보는 내면으로 여행의 길잡이가 될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 옴김. 정아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교 번역에이전시 전문 번역가 비밀의 심리학. 레이처를 위해 드러나는 실체 고백 비밀 털어놓기 등 서문 드러나는 비밀 실체. 나는 속설로 동부에 처자하게 지켜보고 클리미라 대학교 경보수 고등학교 때 방문한 적이 있었던 거기에서 나는 체형면접의 일환인 90분간의 연구 발표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발표를 다룬 내용은 우리가 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방법에서부터 우리 체계 일정에서 다를 언덕의 경사도를 판단하는 방법까지 포함한다. 학교 체형면접은 대개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한 주제를 놓고 지실 때까지 계속되는 회의의 연속이다. 몇 달 걸려서 준비하고 연습한 강의를 시행하는 시간에 주체적이서 있지 않는다면 제공될 과정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말이다. 면접도 다르지 않았다. 제의응답 순서가 되자고 짱 이유로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기본적인 질문도 있는 반면에 만만치 않은 질문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내가 면접으로 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날은 다른 이유로 내 기억에서 영원히 새겨졌다. 강연 후에도 두 건이 더 있었다. 첫째 온종일 이어진 회의가 끝나자 미래의 동료들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우리는 내가 모든 호텔파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둘째 대화가 무르익은 좀 더 늦은 시각에 이날 내에 내가 발표했던 연구조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개인적인 국면으로 급평하게 접어들었다. 우리가 술을 한 잔씩 더 주문하고 그 밤에 이 좋은 사람들과 보낸 즐거운 한때 기억이 남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자정이 지나 있었다. 면접을 해서 오래전 여인일처럼 느껴졌다. 문득 진동음이 울려서 또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확인했는데 아버지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있었다. 뚜하게 왔다. 아버지는 한밤중은커녕 낮에도 늦은 날아없이 전화를 거는 분이 아니다. 30분 뒤에 우리는 술을 더 주문하는 대신에 계산을 했고 그때 두 번째 부재중의 전화의 표시가 즉각 최악의 시나리에 떠올렸다. 가족 중에 누군가 죽은 게 분명히 했다. 그게 아내대로 비극이 벌어진 것 같았다. 용건이 뭔지 말라도 지치할 수 없는 사원이 밑으로 이루어졌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었지. 지금 어디 있니?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으나 계속해서 실패한 이야기를 했고 실패한 것도 됐고 마지막에 두 사람은 이유를 하려냈다. 아버지가 생활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이 내 생활학적인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내가 익명의 기증제로부터 정리를 제공받아 인공소정에서 낳은 아이라고 하였다. 이 비밀이 내 경력에서 가장 중요했던 어느 날 막바지에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서 있었다. 머리가 어지럽다. 강의 시연을 하려고 다시 연단에 오르기라도 한 듯이 아드레날린에 마구 속으셨다. 아니 이번에는 내가 질문하는 쪽이긴 했다. 아버지는 미처 무급기도 전에 첫 번째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5살 터울의 남동생도 또 다른 기증자의 정자로 태어난 이 부부 남동생이라고 했다. 나는 아버지의 복돈 발언이 끝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들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말할 자리에 오자 방금 알게 된 사실로 인해서 우리 사이가 달라질 일은 없으리라고 아버지를 안수시켰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궁금하긴 했다. 왜 아버지는 이 사실을 비밀로 했을까? 지금 왜 틀어놓게 되었을까? 왜 이 시점이었을까? 비밀을 아는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 알고 보니 형과 조 부모님, 어머님과 아버지와 형제들, 나바와 동생을 제외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랜 시간 비밀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동안 어떤 심정이었을까? 지난 10년간 해온 연구는 바로 그날 밤 아버지에게 한 질문을 답을 잡기 위해서 있다. 내가 밤도 안 문 심리학 분야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백년의 역사를 불구하고 아직 비밀의 심리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음을 뒤에 깨달았다. 이전의 심리학자들은 대화 중에 정보를 숨기는 것만은 비밀의 정보로 상징했고 정교한 실험들도 그 초정을 바탕으로 설계를 했다. 비밀은 속임서나 비일함이 아니다. 마음의 내적 적용, 저의 인근관계에 우리가 삶의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 인근성과 관인한 모든 것이다. 가족의 비밀을 기댄 그날 심리학은 아직 이 질문을 하기 전이었고 요인하는 수백 번이나 이 질문을 던입어 연구를 했다. 우리는 자신의 비밀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 긴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또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이다. 현재 비밀을 감축하여 있던 그렇지 않던 왜 인간에게 비밀이 있는지, 비밀부터 무의식증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비밀이 내 상대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해가 이 책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친구가 아니다. 라는 비밀 이야기네요. 비밀이란 일장에서 미국 TX 드라마 신기원이 이렇다고 평급하는 HBO 서브라노에서 저쪽면 비밀로 시작한다. 더니에 서브라노가 대기실에 앉아서 실내를 바라보고 있다. 시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가운데 진리와 실물이 화를 정해드리며 밀피 박사가 토니를 부른다. 토니는 그를 따라 들어봐 두 사람은 곧자리에 앉는다. 토니는 짐지 태연한 태연한 긴장한 기적이 역력하다. 토니는 박사가 먼저 어마라 기르게 대함을 그려본다. 그런데 박사는 토니를 많이 본다. 어색한 침묵이 오자 토니는 견디지 못하고 손가락을 톡톡 대기 시작한다. 시선을 피하며 두리번거리던 토니는 이내 결심한 듯이 박사를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토니는 정신과 상담을 온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쉽지 않은 사실이다. 동료나 사업 관계자들이 알면은 야짜고 볼트였다. 토니는 그 기회에 확신했다. 요약한 인물을 얻을 테니까 범죄 조직이 오지 못해서 그것만큼 안 될 일이었다. 물론 토니는 자신의 비밀이 발각될 위험이 거의 없다는 걸 아한다. 어쨌거나 직업 특성상 비밀이 천재히 음소되기 때문이다. 내부 정부가 세월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범죄 조직들이 그 수세기간 지켜온 침묵의 계율 저 오메르타의 핵심이다. 그뿐 아니라 혹시 정신과 상담 다니세요? 라는 질문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등장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이 비밀은 토니를 무겁게 짓누른다. 토니는 왜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 예전부터 심리학자들은 비밀이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해롭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 까닭을 속 시원히 밝혀내기 량이 어려웠다. 오랫동안 우세를 점여온 의견은 비밀을 숨기는 데에 수반되는 행동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실험은 대기의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실험 참가자는 미리 주어진 비밀을 도드름 참가인 대화 상대로부터 지켜야 한다. 그런데 대화 상대로 바로 그 비밀을 키워놓는다. 과연 이 상황이 우리가 경험한 비밀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을까? 비밀로 한다는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지니 채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 사람지 비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에드워드 스노드네에게 걱정 그리그 아니었다. 이를 보면 어떻게 자신의 비밀을 무사히 밝힐 수 있을지 고민했다. 스노드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이 전 세계인을 비밀리에 무차해서 절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스노드네는 조선의 지도 새도 모르게 세상을 감시한 것이다. 라고 했었다. 그는 이 감시 프로그램이 시민의 자유를 침미한 게 아니라 보호해야 마땅한 나사의 전립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한다. 스노드네는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러자 두 가지 문제점이 떠올랐다. 첫 번째는 감시의 범위와 복잡성이었다. 폭락한 정부가 믿을 만한 정보로 소용되면 그는 감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했다. 스노드네는 다음과 같이 했다. 단순히 비밀 프로그램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했다면 그 존재를 발설하는 것으로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프로그램의 존재가 계획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는 이상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야 했다. 그러면 나사의 권한 남명 범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큼 나사의 실제 파일이 상당량 필요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 정부는 기밀 파일의 불법 유출에 대해서 철저한 불가능 문칙을 적용한다. 나는 PDF 파일을 단 한 건만 공개해도 구속될 수 있음을 알았다. 모든 움직임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스노드네는 나사에서 상영되는 컴퓨터들은 상영자의 데이터 처림이 저장 행적을 나눌지 클라우드로 전송해서 뒤질 기록을 남기지만 사무실에 방치된 오래된 컴퓨터들은 그렇지 않음으로 쉽게 조작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친다. 그러나 고딩 물 등거리 같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보이게 보냈다. 그래서 스노드는 직원이 별로 없고 놀디를 텀드어서 주요 파일을 박사했다. 설비 그림 작업이 제거나 어디선가 작은 발작 소리만 들려도 식은 땀이 흘렸다. 비밀로 한다는 것 스노드는 검속 탐지기에 탐지 않을 정도로 작은 휴머리 카드에 바위를 다운한 뒤에 숨겨서 밖으로 가져가 나왔다. 한 번은 루비 큐브 속에 감축이 되었다. 양말에 집어넣기도 하고 불안해별게 당했을 때 입에 물고 나간 적도 있다. 스노드는 디지털 흔적 때문에 저장 등을 소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제는 하와이 오하우 선 곳곳을 차량으로 이동해 달리면서 주변 와이파이 연기를 잡아 매번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파일을 보냈다. 나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마스크처럼 다양한 신호를 위장해서 기자들과 접촉했다. 익명성의 목숨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대 체감할 수가 없다. 스노드는 6개월이 넘는 기간에 비밀감시 프로그램의 자료를 소집해서 몰래 언론에 보냈다. 마지막 파일을 송부한 그의 마지막 계획은 해외로 반처 탈출하는 것이었다. 스노드는 여자친구에서 자신의 계획을 말할 수 없었다. 위험보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더 이상 위험한 계획은 쉽지 않았다. 나는 침묵을 지켰고 침묵 속에서 나를 원하는 혼자였다. 지금 아닌 여자친구가 캠핑을 들은 날 스노드는 헝콩으로 도망쳤고 벗어서 두 기자를 기다렸다. 며칠 뒤면 온 수상의 날사 NSA의 대기경화 감시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스노들의 사진이 각종 뉴스 매체를 도배하게 될 터였다. 스노들은 비밀을 품은 경험을 고립으로 묘사하고 저를 놓을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느낀 좌절감을 말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컴퓨터 모니터에 빨래들과 낼듯이 조용히 지내왔으면서도 혼자 익숙해하지 않았던 걸까? 나도 사람의 고통력이 없는 현실은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도둑과 법의 의무와 보람을 조화롭게 양육하고 싶었으나 매번 실패했고 날마다 이 투쟁에 시달렸다. 스노들은 자신과 협력자들이 함께 비밀로 지키던 기밀의 상황과 내부 고발자라는 자기 자신의 비밀을 구별했다. 보통은 팀에 수록되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업무가 비밀에 붙여 있을지라도 그것은 공유된 비밀이고 부담을 나누어지고 짊어지고 싶다. 여러분은 여자짐 마피아 도목도니가 일급 기밀을 풀어 전지를 알게 된 상황도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토니에서 그러나 해도 봐도 스노들의 비밀 때문에 고전하는 모습은 진중할 것이다. 토니는 조직범죄한 예수롭지 않은 일에 맘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불안과 불쌍에 시달린다. 그리고 스노들이 비밀과 불인 사투의 상당 부분은 대기만 없이 프로그램이라는 일, 국제적인 업무와는 별도로 배가 감당해 있던 고립감과 외로움 때문이었다. 토니와 스노들은 비밀을 밖에 내어지 않고 범치는 능력이 뛰어났는데도 비밀이 있다는 부담을 느꼈다. 누군가 하나의 비밀을 묻는 것은 우리가 상상 가능한 가장 곤란한 상황 중에 하나다.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얼마나 벌어질까? 나는 한 번도 친구들에게 심지어 친한 바람이 피곤적이 있는지 민신중결하는 것이 있는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지 노골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다. 대령으로 전설된 체악의 경우에 대항이 성상이나 심리학 실험에서는 그런 상황에 곧장 벌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내 비밀에 관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피해하는 일이 그만큼 많아야 벌어지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대체 비밀이란 뭔가? 예를 들어서 토니는 오늘 오전에 어디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아도 정신과 상담을 얻고 있었다는 진실에 대답하는 대신에 각각의 대답을 손쉽게 내놓을 수가 있다. 비밀이 등장하는 질문을 피하거나 비밀을 실토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꽉 닫는 것은 비밀이라는 이야기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비밀의 본질과 비밀이 우리 삶에서 하는 역할을 훨씬 광금이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언더오르기 오늘의 그리스마스 파티 우리 부부는 거실 조명을 놓고 어느 한 분위기를 돌리고 장작이 활활다는 병렬로 영상을 틀었다. 인터넷에는 이런 영상이 많아서 입맛을 고를 수가 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을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영상으로 장작이 터뜨려가는 소리까지 생생히 담고 있었다. 몇몇 친구들이 TV에 병렬에서 불의 온기마저 부모의 일로 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집 TV가 파열되었거나 그 친구들이 소리치에서 정신이 바랄까라 했기 때문에 나온 말은 아니었다. 저항빛과 노란빛이 희금계에 타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도 들지 않게 실제로 병렬로 모닥불이 앞에 있을 때의 느낌을 물리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예상한다. 내 영생 연구에 따르면 어떤 감각을 상상하면 그 감각을 경험할 때와 동일한 신경 영역에 활성화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병렬도 감각이 일어나봐 눈을 뜨기보다 감고 있을 때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훨씬 쉬운 것이다. 무한 거를 시각적으로 상상하려 할 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두 과정에 연관된 너의 영역에 같음으로 잘 집중되지 않는다. 비밀에 대한 나의 관심은 이 같은 관점에서 출발했다. 병렬로 한각히 이야기도 사람들이 실제하지 않는 용기를 지구하는 것 같은 비슷한 병렬에서 보면 비밀이 무리적인 무게를 감당하는 것과 비슷하게 인시되어서 다른 일들까지 더욱 힘겹고 까다롭게 다가온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비밀을 이야기할 때 침을 지고 있다거나 무게에 짓누리고 있다는 식으로 기부라기 말한다. 나는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이렇게 물리 즉, 무게에 비유하는 데에 흥미가 생겼다. 그래서 온라인 실험 청구려들을 모집해서 무조기로 두 과정에서 하나를 수행하도록 활동했다. 둘 중에 한 그룹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그 비밀을 떠올리도록 하고 다른 그룹 사람들에게는 작은 비밀을 떠올리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일련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에 대해서 최대한 추측하도록 했던 노범이 오거진 공문의 이미지를 제시한 뒤에 바가도 온도가 몇 덜과 같은지 묻는 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한 진짜 소차는 다음 질문에 대한 참가자들의 대답이었다. 우리는 불이 무성한 언덕의 어머니를 보여주며 금사민이 얼마나 까불한지 추측해서 소치로 대답해달라고 했다. 사람은 지치면 지칠수록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힘겹고 험악하다고 생각한다. 경사는 내가 부르고 거리는 데가 물러그를 낀다. 우리가 아니라 인간지각 시스템의 은밀한 특성이다. 하이킹을 할 때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꼭대기에 도착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험 첨가자들은 우리를 앞서 살아간 수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러한 판단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일을 직접 측정했다. 우리는 연인인 사람들을 모집한 뒤에 연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었다.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들로 나아갔다. 바람을 피운 적이 있는 자는 질문이 그렇다는 답변이 되려면 이번에는 외도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를 물었다. 구체적으로 외도를 얼마나 자주 떠올리는지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자주 마음을 졸이는지 같은 질문이었다. 그리스마스 파티에 온 사람들이 허구의 불을 보고 열기를 느낀 것은 뇌지각 시스템 때문이다. 다음 소식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시점에서 비밀에 관한 연구를 그쳤을지도 모른다. 다른 연구팀이 언덕 실험을 반복했는데 같은 결과가 반복되지 않았던 것이다. 큰 비밀과 작은 비밀을 떠올린 뒤에 경사민의 겨울기를 판단한 두 집단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보려고 연구실로 돌아갔고 이 실험에 대한 어느 검토자의 의견이 부련듯이 새롭게 다가왔다. 참가자들에게 비밀을 떠올리려고 할 때 큰 비밀과 작은 비밀을 한다는 건 받고 두 요청의 차이를 이 실험에 의도한 바는 무언가. 이 검토자는 큰 비밀을 해서 꼭 무거운 비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몇 전 뒤에 나는 이 검토자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다. 우리는 기존 실험을 다시 진행했고 이번에는 참가자들에게 그 비밀이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도 물었다. 일관적인 기준에 미쳐 볼 때에 내가 성원에서 밝힌 나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큰 비밀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이 비밀의 존재가 늘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두 사람이 비밀을 신경 쓰지 않았다. 물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때도 있었다. 누가? 동생은 아버지를 닮고 나는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라면 도저히 이 비밀을 머릿속에서 떨칠 수 없었을 테니까. 가다이를 낳은 부모에게 어느 아이가 부모 중에서 누구를 더 닮았는지 여부는 일상적인 대화 조제라. 그 시기에는 이 비밀이 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담감은 이따금 비밀을 생기시기에는 이리 떨어지지 않은 한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졌다. 이 비밀을 언제나 변함없이 큰 비밀이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을 늘 사로잡지는 않았다. 이 고별이 중요했다. 우리는 언덕 경사 실험을 또다시 진행했고 참가자들이 자신을 사로잡은 비밀을 떠올리도록 유도했다. 우리 조직대로 이들은 자신이 사로잡히지 않은 비밀을 떠올리도록 유도된 참가자들에 비해서 시정 언덕이 각파르다고 평가했다. 우리가 가진 비밀, 시간을 늘려서 다음 경험을 떠올려 보자. 다인에게 해악을 끼친 의도적으로 비밀, 불법의 약물, 습관중독, 절도, 불법, 거짓말, 연애, 불만, 성적, 정신, 기타, 섬기고 싶은 거, 임신, 성관계 등등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진 사로잡기의 비밀 범죄다. 미국에 거주하는 2002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질문한 건다했다. 현재 계획에 있는 비밀은 뭡니까? 참가자들의 세밀한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험들은 목록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이른바 감정적인 외도와 성적 외도의 차이는 이 같은 비밀을 지닌 사람에게는 적자니 중량으로 목록에서 두 항목을 구별했다. 마찬가지로 불법 약물을 사용한 다른 불법 행위들과 한대에 묶을 수도 있었으나 참가자들의 약물을 사용한 화법 또는 불법 여부를 떠나 사회적인 현황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범죄로 접근하는 편이 낫겠다고 짚어주었다. 대개 그 자체가 하나의 범죄로 통하는 절도에 남의 물건을 허락없이 취하는 행위로 강금이하게 정의했다. 이 목록을 보통으로 실험할 때 나와 동료들은 참가자들이 신뢰 위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함께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예언에 엮어도 우리의 의도를 분명히 하는 예시를 달았다. 나는 이 목록을 미국 전역과 미국의 세계에서 실험에 참가한 5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수치에서 드러난가 5만명 이상의 청가자들을 뜻으로 실시한 조사기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비밀은 거짓말 연애였고 재정 성관계 다음으로 참가자의 절감가량이 비밀스러운 다른 연애관계를 바람 가족 비밀 은밀한 야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미 카토 전 대통령은 대선 운동 당시의 브레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읽었던 비밀을 가지고 있음을 원칙적으로 보내게 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많은 여생을 보며 성적인 것을 느꼈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저질렀다.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 경험을 비밀로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전체의 참가자 중에서 특정 비밀을 가진 참가자의 비유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한 참가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그 경험을 비밀에 붙이는지도 알아야 한다. 거짓말 연애였고 재정상태 성적 다른 연애 가족의 비밀 야망 삶에 대한 불만 신뢰의 변 등등등등 이렇게 따라한 인간의 육신적인 욕구에 대한 그것들이 비밀이 많네요. 일부 사람에게 비밀이고 비밀이 알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참가자의 설은 36%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험이 있으며 비밀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참가자 대다수는 적어도 일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다. 다른 연애관계에 대한 바람이 비밀인 경우에 감정적인 외도나 성적인 외도와 관련된 비밀의 경우보다 흔히 했다. 가장 발견되지 않은 비밀은 성적인 취향 임신청원 임신충절이었다. 현재 이런 비밀이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 수능 목록의 다른 모든 비밀에 적혀 적었다. 비해 임신충절한 목록에서 경험자가 가장 적은 항목이다. 여성실험 참가자의 17%가 임신충절한 적이 있고 이는 미국 편견과 일치했다. 그런데 임신충절을 경험한 참가자 대부분은 적어도 일부 사람에게 그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다. 72% 모든 비밀에는 의도가 있지만 그 의기도와 모든 상황이나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른 비밀에 대해서 쉽게 드러나는 비밀들도 예를 들어서 재정상태에 관한 이슈가 해도 응답한 실험 참가자 중에서 53%의 비밀이지만 어쨌든 공유하는 사람이 있었고 앞서 사람들은 30달까지 비밀 폭로 중에서 평균 13가지 비밀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수치는 실제보다도 적게 조선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비밀들이 또 어떤 면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의 모든 비밀이 내가 소개한 비밀목록에 들어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도 비밀인가요? 앞에서 제시한 30가지 비밀법률을 훑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항목이 몇 개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밀은 특정 정보를 숨기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고 브라이버시는 신상 정보를 얻는 대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담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가지가 어렵지 않게 구비를 할 수 있다. 성경형과 마찬가지로 재정과 관련한 상황도 의도적으로 숨긴다기보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다. 내가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행동이 부도되겠다고 생각할수록 브라이버시를 넘어서 비밀로 취급한다. 연인이 있는 천명의 참가자에게 실시한 조사 결과 나는 참가자들에게 바드나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다. 점점 부드러운 금으로 무조한 사실이 있다. 한 참가자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무척 좋아해서 주말에 바드나가 집에 없어도 기지 않는다고 했다. 연인에게서 각자의 지난 연애에서는 흔히 변한 조지다. 물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얼마간 정보를 주고받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대화를 주제를 피하는 이유도 있었다. 이유는 있었다. 바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비밀들 연구 결과 대체로 감추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도 많아지나 단순히 비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도가 낮아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비밀 목록에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게 고통을 받을 이유는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행복과 인간의 관계를 위협하는 천재적인 요인은 이 경험들을 비밀에 붙이는 것이다. 혹시 목록이 보여지는 비밀의 범주들이 성인들이 가진 비밀이라는 점을 눈치채었을지 모르겠다. 이 범주들이 쓰면 인간의 비밀 대부분이 설명이 된다. 우리가 비밀을 지닌 아이로 살아가는 기간보다 비밀을 지닌 어른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훨씬 길게 되므라 그러나 비밀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는 성령기가 아니다.